가수 영탁이 첫 배우 데뷔 작품을 마친 소감을 전했다. 영탁은 27일 자신의 사회관 개망 서비스, SNS에 JTBC 드라마 힘센 여자 강남순 종영 소감을 남겼다. 영탁은 앞서 꼰대 인턴, 바람과 구름과 비,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에 특별 출연한 적은 있으나 고정으로 출연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탁은 처음이란 항상 소중한 법, 첫 화부터 마지막 화까지 모든 순간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암았다. 우리 희식이 나라를 지키고 있구나. 잘생긴 얼굴 보러 면의 갈개라며 함께한 웅성우를 언급했다. 힘센 여자 강남순은 사전 제작 드라마로 제작됐고, 웅성우는 드라마 방영 약 6개월 전 입대했다. 아멘 아멘